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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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응? 응? 전망에 연속으로 과습 방직하게 있습니다. 응? 과습 방직하게 있습니다. 응? 응? 바로 방직하게 하는 대화 된다. 킨ern 샤싱 맛있게 잘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겠어요 좋았어? 뭘 주세요? 뭘 줄까요? 왜? 왜? 아니야 왜? 강아지 온다 강아지 온다 강아지 온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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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대다치 떨어자네 아이고 뽐니가 잠깐만 있잖아 아이고 아뇨 앞에 조심하세요 아이고 고마워 아까도 봐봐 보여주기 싫어요 미안해 조금만 볼게 조금만 볼기만 하는거야 아니야 이쪽 보기만 할거야 옳지 치석이 있어요? 얘도 한 5살 정도 되는거죠? 그렇죠 7살 정도 되어있네요 생각해보니까 클로우라인은 유로드티죠 스케일링 할 때는 알잖아 됐죠 옳지 38.8도 어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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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에요 얼마나 늘었어요 100g밖에 안 늘었어요 그 다음에 체중을 아주 잘 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얘가 별로 안먹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운동은 좀 잘 안해서 그렇지 응 근데 그만큼도 진짜 에너지 소리를 안해둘 수가 있을거에요 네 네 네 네 잘 안먹지 잘 안먹지 이대로 일으키자 얘네 이빨이 좋네 얘가 대체적으로 한 번 나쁜적이었거든요 어 되게 좋아요 얘네 이빨 상태가 몸부 쪽에 비만이 없고 왜 이제 건강하니까 얘들 비만이 없고 ㅋㅋㅋㅋㅋ 쟤때문에 얘가 날씨를 보시라고 절대로 날씨나 절대로 날씨나 배낮 그 안성심무전을 보지 않게끔 하려면 제일 좋은거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주자는 잘 맞는다 생각해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